밥들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? 자, 효자의 밥 친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아, 지난번에 10분 안에 뭔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분이 진짜 빨리 끝나는 거예요. 나도 좀 찐 당황했잖아. 내가 PD님한테 10분 되면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10분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하다가 이제 뚝 끊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또 공부에 방해되고 이러니까 딱 10분씩만 하도록 할게요. 아,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이게 그 쇼폼에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. 이게 1분, 2분 안에 할 얘기를 이렇게 팍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이 트렌드 리더, 이 쇼츠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분 동안 할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진로 선택인데 그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, 지난주에. 그 어떤 학생이냐면은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이에요. 지금 대학생이야? 대학생이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종종 연락을 주고 받고 또 그 대학교 간 다음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이제 조교도 했었던 그런 이제 제가 아끼는 굉장히 멋진 학생입니다. 그 학생이 내 수업을 이제 두 번을 들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잠깐 들었다가 그때는 아,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제 드랍을 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혼자서 뭐 독학도 하고 이러다가 아, 그래도 이 이승호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효자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 듣고 이러면서 그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본 그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 할 때에는 그 별명이 뭐였냐면은 이제 나락조교였어. 그 정말 다양한 나락을 맛본.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망했다.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조졌다.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나락을 경험해 보면서 그 어떻게 하면 나락에 안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을 잘해줬던 그 나락조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.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수능을 보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도 졸업을 하니까 진로 선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뭐 이런저런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뭐 같이 이제 고기 입고 먹으면서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엔 나도 아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이렇게 막 꼰대같이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.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르고 내가 그 학생에 대한 걸 100%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그 결론이 하나가 있었어. 그게 뭐냐면은 본인한테 아니다 싶은 거를 배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. 이런 얘기를 결국에는 하게 되더라고.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. 근데 진로라는 거를 조금 이제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꼭 단순히 뭐 대학을 갈 때 무슨 과를 갈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갈 것 선택할 것인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로가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했었지. 그치? 내가 원래 전공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부를 나왔잖아요. 그래서 컴공을 전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가서 도쿄예대에 가게 되고 예술을 하게 됐단 말이지. 그래서 막 이런 이제 예술을 전공을 하게 되고 예술감독으로서 살게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로에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선택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일단 뭐 하고 싶은 거를 따라간 것도 당연히 맞지만 내가 이거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배제를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제 현역 때 의대에도 붙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알 텐데 내가 서울대 공대도 붙고 연대의대도 붙었는데 정시 수능은 잘 봤으니까 뭐 사실 서울대 의대도 쓸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공대를 가고 싶어서 공대를 선택을 했단 말이지.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. 내가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그 숭고한 직업이고 매일매일 환자들을 봐야 되는 정말 대단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. 나는 그거를 못하겠다.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. 라고 내가 배제를 시킨 거거든요.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체력이 썩 좋지를 않아. 약간 DNA가 그래.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잘 못해요.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해서 막 8시까지 출근하고 9시까지 출근하고 이런 일을 잘 못해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는 아 나도 맘먹으면 할 수 있어. 정신적으로 버티면 돼. 막 이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막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. 그래서 나도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재수 종합반에서 이제 아침 수업 8시 수업도 하고 막 했었는데 아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야.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안 한다. 뭐 이런 게 있는 거지. 그래서 그 이제 그 나락조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뭐 그런 저런 얘기를 해줬거든요.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밤을 새는 게 힘들다는 거야. 밤을 새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밤 새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아침 힘들고 이런데 밤 새는 게 너무 힘들대. 몸 건강 때문에.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정신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배제를 시켜라.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소속감을 느끼면서 같이 해야 좀 외롭지 않고 그게 좋다는 거지.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팀플레이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. 너가 선택을 할 때 그 외로움이라는 요소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.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.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 이거 하면 내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따른 보상이 너무 나는 이거를 갖고 싶어.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. 어릴 때는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지. 나한테 안 맞는 게 있는 거야.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하더라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나한테 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야 이거를 내가 하게 되면은 나한테 이거는 좋지 않아. 라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.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거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. 그런데 어 뭐 공부를 하는 게 뭐 당연히 뭘 한들 뭐 쉽지 않겠지. 힘들겠지. 그렇잖아. 근데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수업을 선택을 하고 해야 돼. 그래서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3, 4등급이야. 혹은 5등급인데 1등급까지 올라가고 싶어.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. 여러분들이 그 수업이 뭐 얼마나 뭐 웃기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잖아. 그렇잖아.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을 한다면 그 강사가 여러분들을 1등급까지 올려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. 그치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등급, 3등급, 4등급에 있다라면 지금은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판단할 능력은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 나락조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. 3, 4등급이면 아 선생님 저 수학 못해요. 막 뭐 수학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머리도 나빠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능력이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아니야.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. 라고 생각이 든다.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알 거야. 뭐 수업만 들어보고 뭐 문제표리만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. 혹은 이제 뭐 수강편 같은 곳에 남겨주는 거 보면 뭐 다른 수업 듣다가 선생님 찾아온 학생들 중에 아 엔제 풀다 보니까 어려운 것만 계속 풀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었다. 라는 거를 쓴단 말이야. 여러분들도 알잖아. 아 이거는 지금 나한테 맞지 않아. 나한테는 너무 비효율적이야.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. 배제를 안 시켜? 남들이 하니까.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그거를 좀 중요한 요소로 줬으면 좋겠어. 본인한테 안 맞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. 이게 나한테 맞나? 이게 안 맞나? 근데 이제 약간 그 고민이 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아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아 내가 더 성공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. 이런 순간들이 있겠지. 약간 유혹 같은 게 있는 거지. 그 유혹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혹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주변에서 막 이게 좋다더라.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된다더라. 이런 게 있어. 근데 막상 내가 그거를 딱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비효율적이고 나한테는 맞지 않아.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게 유혹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는 거는 내가 배제를 한다는 거야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이 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독특한 삶을 이 뭐라 해야 하는데 그 진로를 이제 겪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컴퓨터라는 거를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컴퓨터 그래서 컴공을 했지. 그렇지만은 아 나는 컴퓨터 개발을 하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진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나름대로 어떤 배제를 시킨 이유가 있었던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감독을 이렇게 하다가 아 나는 이제 지금은 일단 예술을 하지 않겠어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배제를 시켰던 게 평생 배제되고 그런 건 아니야.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 그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해. 예를 들면 내가 강사를 하면서도 약간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기획을 하고 뭔가 아티스트처럼 막 뭐 노래도 만들게 되고 막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. 그게 예전에 했던 그 기획이라던가 뭐 예술을 하면서 했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. 아 벌써 또 10분이 또 됐다 그러네요. 또 내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또 끊기네.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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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nuu